한국국토정보공사 동영상 동영상 출신 배술과 함께 2021 파다화랑 에프트웨트 4라운드 경기 충남 화산 에프트웨트 포항 스테라스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해주신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경윤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충남화산FC의 다음 홈경기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홈경기는 5월 30일 일요일 오후 4시 이곳 이순신총합운동장에서 충남화산FC와 FC안영과의 하나원표 KB2 2021 14라운드 홈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홈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순신총합운동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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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수들에게 밖에 없는 흥얼의 박수로 반드시 승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패스 여전지! 패스 여전지! 승리 유리해 우리의 한 손 함께 외치자 안산의 승리 눈앞에 있어 무궁한 영광 함께 누리자 안산의 승리 눈앞에 있어